지금부터는 다시 용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 드릴 텐데요.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너 시간 동안 왜 경찰은 현장에서 무엇을 했느냐 비공개 회의에서 상당히 강하게 경찰을 질타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안 하는데 이거는 영상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시죠.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 아닙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 동안 도대체 이 인파들의 그 점유 통행 공간을 넓혀줘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좀 규명을 해 주십시오. 경찰 전체를 잘못됐다라고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좀 가려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막연히 책임자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 책임,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딱딱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또 맞물려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SBS 보도국 시민사회팀에 김민준 기자 나와 있는데요. 경찰이 현재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민준 기자, 대통령이 경찰을 상당히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오늘 압수수색했다면서요? 네, 지금 경찰특별수사본부가 금일 10시부터 경찰,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해서 수사관 84명을 투입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또 일부 기관은 끝났습니다. 4개 기관 총 55개 소에 투입이 됐고요. 용산서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압수수색이 끝났고요. 지금 본청, 그러니까 경찰 본청 같은 경우는 서버가 좀 많아서 저녁까지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도 한 15시까지 전후로 끝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지난번에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그렇죠. 네, 빠졌던. 서울청장실. 네, 용산서장실과 서울청장실이 빠져서 부실 수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공간에 대해서도 오늘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왜 지난번에 1차 압수수색 때 하지 않았을까 그거 좀 의아하긴 해요. 그렇죠? 경찰은 이제 뭐 중복해서 여러 번 가면 비효율이 초래가 되고 한 번에 하는 김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고 또 우선순위 같은 것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진 만큼 이번에는 확실하게 성의 없이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말이죠. 지금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사람이 어제는 6명이었는데 혹시 더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6명인데 혐의가 약간 바뀐 게 있었거든요. 그래요? 혐의 변경은 아니고요. 경찰이 처음에 브리핑을 잘못했다라고 정정을 해왔는데요. 모두 똑같은데 이제 류미진 전 서울 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의 경우 처음에. 당일날 112 상황실의 관리자였죠? 네, 당직자. 상황관리관이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랑 직무유기 혐의였는데 정정을 해온 게 직무유기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이제 나머지 5명에게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지금 이 6명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인재 전 용산서장, 용산서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고 용산서 정보과장, 용산서 정보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서방서장, 용산서방서장이 왜 피의자로 입건이 된 거죠? SNS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손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브리핑을 하셨던 분이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해서 물론 저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아직 짚어봐야 될 점들이 몇 가지 남아있기는 합니다. 처음에 이제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는 게 최초 소방 신고가 10시 15분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42분입니다. 그것도 관할 지자체인 용산이 아니라 종로 소방서에 소방차가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소방 대응 1단계, 관할 지자체의 소방역을 총동원하는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된 게 10시 43분입니다. 15분 신고 들어온 다음에 30분 정도 있다가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대처가 늦어졌는지. 용산소방서에 대처가 늦었다? 네, 그 여부를 수사와 감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사 보니까 처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서 차량이 용산소방서 차량이 아니라 종로소방서 차량이 먼저 왔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용산소방서장의 혐의가 아까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렇게 돼 있는데 혐의를 확인해서 입건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다, 상황이 어떤지 과연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의미의 입건입니까? 내사가 아니고 이제 입건이기 때문에 경찰의 근거 같은 것들을 파악하지 않았을까라고 확인은 하지만 추가적인 취재진 질의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입건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취재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위한 절차상의 입건 절차.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많은 우리 분들이 소방서장 그날 밤에 브리핑하면서 긴장과 또 당시 상황에 대한 그것 때문에 손을 떨면서 브리핑했던 장면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왜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됐지, 무슨 잘못을 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경찰로서는 확인을 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당시 소방서장 브리핑 내용 잠깐 한번 볼까요, 영상? 네. 고맙습니다. 정광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용산소방서장 최성범입니다. 저희 보건소장님이 와 계시는데 보건소장님께 말씀하실까요? 다수의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종합방지센터로 다수 걸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차 수색 중에 있습니다. 2차 수색 중인데. 손을 떨고 브리핑하던 용산서방서장도 입건됐는데 어떤 범죄 혐의가 확인돼서가 아니라 앞으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상의 입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피의자 6명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피의자 6명을 보면 김민준 기자에게 어제 SBS에서 보도한 내용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중간에 용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도 입건이 됐어요.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혐의가 들어가 있는데 어제 SBS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내용이 바로 저게 들어가 있는 거죠, 김윤윤 기자? 어떤 내용이죠? –증거인멸이 들어가 있는 두 사람이 정보과장과 계장인데 보고서 원본, 그러니까 용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위험성을 미리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 원본을 그 담당자 컴퓨터 PC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또 당사자한테 해당 보고서를 우리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 어차피 지워졌으니까 이렇게 회유한 혐의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추가된 걸로 보이고요. – 김윤윤 기자 얘기하는 동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잠깐만요. 아까 처음 문건부터 좀 보면 처음에 문건을 보면 작년에도 10만 명의 인파가 몰렸으니 이번에도 대비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이 정보과 형사가 작성을 했는데 그리고 동시에 현장 상황을 살필 정보경찰관의 현장 배치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용산서 정보과장은 대통령실 인근 대규모 집회에 집중해라. 이 보고서 삭제라. 또 계장한테 얘기했더니 계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PC소 보고서를 다 지우라고 하신다. 못 들어가고 못 지운다라고 이분은 우리 SBS 정보과장에서 취재에 응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이 보고서 작성 사실을 알리지 말라. 경찰관들이 배치됐었다고 말하자. 김민준 기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는데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이 저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가 있었을까. 저거 확인된 내용이죠? 그러면 확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 정보과장 이야기도 조금 참고를 해야 하는데요. 경찰관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대통령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정보관들은 작성한 보고서가 활용 목적이 없어지면 즉각 폐기토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우리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된 그 문서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작성한 다른 보고서까지 모두 포함해서 통상적인 보고서 관리였다, 증거 임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와 감찰을 할 때 참고해서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에 그 정보과 형사 보고서 직접 작성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쓴 것이기 때문에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용산서 정보과의 간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픈 없는 진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네, 시인과 촌장의 부른 좋은 나라라고 하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 그나마 또 다음 세상에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나라에서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아마 또 유족분들, 친지분들은 그렇게 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과연 좋은 나라인지 조금 전에 있었던 국회 예결위에서 말이죠. 한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의 청년들은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 국가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질문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 당시 용산경찰관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국가는 없었던 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기를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계실 텐데요. 국가,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 책임이 정부와 국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피 모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영진으로도 SBS뉴스, 유튜브로도 SBS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